아이고 다슬기 보이시죠? 다슬기 한번 보세요 다슬기 아이고 배추 이파리 이 안에 이어놨더만 아마 그냥 일주일 만에만 초토화를 시켰습니다. 새로운 것을 깨끗하고 신선한 것을 다시 이어놓도록 하겠습니다. 이네들도 맛있는거 먹어야 안되겠습니까? 완전히 일주일 만에 완전히 그냥 초토화를 시켰습니다. 완전히 다 먹고 다 갉아 먹었습니다. 그래서 새 곳으로 이렇게 옮겨 놨습니다. 하여튼 일주일에 제가 한번씩 주는데 일주일이면 다 이렇게 먹을게 없다보니까 다 이렇게 뜯어 먹네요. 여왕은 콜라테라피 콜라테라피 엔젤이 있었는데 엔젤은 다 그냥 죽었습니다. 이제 한 마리 남아 있습니다. 총 14마리였어요. 한 마리 남아 있습니다. 다슬기 버틀치가 어디갔는지 오 여기 있습니다. 어제 잡은 어제 잡은 버틀치입니다. 어제 잡은 버틀치인데 오 오늘이 염전 있네요. 국산 버틀치입니다. 버틀치 우리 이렇게 이끼면 눈이 안보이네요. 얘네들은 아까 웃기만 하면 이렇게 보글보글합니다. 여기다 보글보글합니다. 밥 달라고. 밥 주는 줄 알고 밥도 안줄껀데. 이게 물위에 뜨게 이렇게 물위에 뜨게 이렇게 뭐 이 상태를 오래가진 않겠지만 이렇게 놔두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게 먹어라. 맛있게 먹어라. 저희 집에는 다슬기도 많이 있습니다. 어항마다 다슬기들이 처음에 한 10마리 정도 여는 것 같은데 한 10개월말에 수백마리 늘은 것 같습니다. 다슬기들이 이것저것에 많이 있습니다. 이렇게 하니까 어항들이 참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. 그렇게 눈에 띄게 많지는 않지만 곳곳에 다슬기들이 있습니다. 아이고 밥도 안주는데 또 바글바글합니다. 바글바글합니다. 이왕에는 다 올라가 있습니다. 이렇게 밥 먹으려고 밥 먹으려고. 물이 흐르는 어항입니다. 여기 민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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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등이라고 합니다. 민물고등. 다슬기도 있고 민물... 고등. 이왕에도... 다슬기가 있습니다. 지금 보면 잘 안보이네요. 다 어디로 숨었나... 아 이게 한마리 보이네... 됐습니다. 곳곳에 다슬기는 이렇게 아흑마다 많이 해놓았습니다. 물도 깨끗하고 참 좋은 것 같아요. 확실히 다슬기가 물들 정화를 시키는 것 같습니다. 물도 정화 시키고 그리고 유리 어항이다 보니까 물이... 물을... 어... 유리 어항이다 보니까 얘네들이... 유리도 깨끗하게 자라는 것 같습니다. 민물고등도 있고 조금씩 보면 덜 거리는 것 보이시죠? 바울 무거이시죠? 바울 무거이시죠? 바울 무거이시죠? 바울 무거이시죠? 바울 무거이시죠? 바울 무거이시죠? 바울 무거이시죠?